미가의 버라이어트 쇼 미가의 민영아수 쵸베라씨의 부대입니다. 미스터 정의 미스터 정의 나는 나는 네가 최고이야 미가 너를 만난 모습 해문 중의 예문이야 반의를 주신 최고의 선물 성공이야 분명의 삼십오일 영광은 어딨게 하고 남한테는 놀라던 가슴이 따뜻한 남자 자신은 가슴이 따뜻한 남자 나 자신의 가슴이 따뜻한 남자 나랑 갚을 순 없어 미스터 정의 내 감자의 마음 사랑처럼 내 사랑 미스터 존 나는 나는 네가 최고야 네가 너를 만난 곳은 해물 중의 해물이야 하늘은 이 점심 최고의 선물이야 1년에 365일 당독에 취하게 하고 나밖에 몰라 사랑이 넘치는 남자 미스터 존 내 감자의 마음 미스터 존 내 감자의 마음 미스터 존 미스터 존